여리의 ASMR Hi, it's 제열 안녕하세요. 제열입니다. 이번 영상은 치킨 일 사운드입니다. 치킨 메뉴 이름이 크리미언치킨 그리고 핫블링치킨이에요. 크리미언치킨은 위에 양파가 올라가져 있고요. 크리미언소스 크리미언소스도 들어있고요. 핫블링치킨을 개봉해 볼게요. 일단 크리미언소스를 한번 뿌려보겠습니다. 크리미언소스 혹시 굉장히 느끼하거나 맛이 없을 수 있으니까 반만 뿌렸습니다. 반만 반쪽만 뿌렸어요. 일단 먹다가 장비를 만질 수도 있으니까 위생장갑을 끼고 먹도록 하겠습니다. 크리미언소스 소리 좋죠? 양파랑 같이 먹어봐야지 고기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으흠 너무 맛있어 일단 굉장히 맛있습니다. 이게 솔직히 말하면 느끼할 줄 알았는데 별로 안 느끼해요 그리고 이게 호불호가 갈릴 수 있지만 일단 이 소스의 느끼한 맛을 이 양파랑 같이 먹으면 양파가 느끼한 맛을 잡아줍니다 그래서 그런지 일단 느끼하다는 걸 전혀 못 느꼈고 담백하고 굉장히 맛있네요 그래서 나머지 소스를 다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날개를 먹어볼게요 아까보다는 소스를 더 많이 발라서 먹어볼게요 아까보다는 소스를 넣을 줄 알았는데 괜찮아요 아까보다는 소스를 넣어서 먹어볼게요 그럼 제가 너무 먹었어요 잘 먹지 못한 소스 이렇게 먹으면 더 맛있을때 손에 넣으면 더 맛있을때 이렇게 먹으면 더 맛있을때 이렇게 먹으면 더 맛있을때 다시 한 번 먹어보니까 약간 요거트 맛도 나는 것 같아요. 달콤한 요거트 맛이요. 맛있네요. 저는 위해서 이ANGК이 fic400원인것 같은 Couret drawing입니다. 그리고 그래도 나중에 윤이 생 piston выд UFC STA THERE masacon tarawan vide 한 마디組 듬cipl함 입니다. 나는 순식적인 민간인것들과 맞나있네요. 이번엔 채소를 너의환을 결정했습니다. 치킨무 다음먹어볼 치킨은 핫불링 치킨입니다. 일단 굉장히 매워보이네요.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워요. 너무 매워요. 너무 매워요 하플린치킨 뱉습니다. 근데 맛있게 매워요. 옆에 있는 하플린치킨이랑 같이 먹으면 느끼하다는 생각이 싹 달아나버리는 겁니다. 너무 맛있게 매워요. 너무 맛있게 매워요. 너무 맛있게 매워요. 너무 맛있다 떡 두 치킨 다 지금 소스 범벅이어가지고 제가 생각하는 그런 소리가 안나오네요 일단 왼쪽 치킨은 제가 소스를 뿌리지 않고 그냥 먹어봤는데 그냥 치킨 자체가 지금 눅눅합니다 그 눅눅한 치킨 위에다가 소스 범벅을 해버렸으니까 더욱더 눅눅해지고 소리가 안좋아질 수 밖에 없겠죠 다음번에는 그 바삭바삭한 후라이드 치킨 후라이드 치킨을 시켜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문할때 전화로 말을 해야겠어요 좀 바삭바삭하게 튀겨달라고 치킨 자체가 눅눅하니까 소리가 그렇게 좋지 않네요 지금 치킨 소리보다 치킨무 소리가 더 좋아요 치킨무 소리 한번 듣고 가실게요 치킨 자체가 아주 굉장히 deixar 탕구 그 Hugo 테딩 obi 시끌 го 도중 육 요롺 소여 곯 complaining sie 느